제15회 후지찌베 세계바둑선수권대회는 2002년 4월 13일부터 동년 8월 3일까지 열렸던 국제기전이다. 요미우리 신문, 일본기원, 간사이기원이 주최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후원했으며 후지찌가 협찬했다. 이 대회의 우승자는 이세돌 3단이었으며 이세돌이 처음으로 국제기전 타이틀을 거머쥔 대회이기도 하다. 대회는 일본과 대한민국에서 열렸으며 대회 총상금은 4,420만엔이다. 대회는 승자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토너먼트 형태로 5차전까지 치러진다. 단 3위 결정전 또한 치른다. 3패 등으로 무승부가 된 경우 제대국한다. 제대국의 경우 바로 직후 두대국자 각자의 남은 시간으로 실시한다. 대국룰은 일본 룰로 한다. 대국은 호선으로 치러지며 102호집 반이 덤을 갖는다. 제한시간은 각자 3시간이 주어지며 1분 초 읽기가 10회 주어진다. 돌에서 손이 떨어진 이유를 착수로 판단한다. 초 읽기 도중 부득이한 일이 발생되어 자리를 비울 경우 만일 상대가 착수하지 않으면 그동안은 시간이 소모되지 않는다. 초 읽기는 일본어로 진행한다. 대국 시작은 10시이며 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이다. 대국자가 시작시간에 맞추지 못할 경우 지각한 기사의 제한시간에서 지각한 시간의 2배를 제한다. 단 지각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전폐한다. 초 읽기를 시작한 시점부터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남은 시간을 분단위로 표시한다. 의자에 앉아 대국한다.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국가, 지역별 인원수와 출전 조건은 바둑기사의 상급 랭킹 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북미 지역은 미국 바둑협회와 캐나다 바둑협회가 주관하는 노스 아메리칸 후지츠컵을 개최하여 제15회 후지츠 배에 출전할 선수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2002년에 열렸던 북미 대회에 대한 상세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미국 바둑협회를 통해서 1회전에 참여한 선수들의 목록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1라운드는 온라인 대국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1라운드 대국에 참여한 선수들이다. 6국 모두 불계승으로 끝났다. 최종적으로 대회에서 차민수가 우승하여 본선에 진출하였다. 남미 또한 북미와 동일하게 예선 대회에 관한 상세가 전해지지 않는다. 오직 결승전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승전은 브라질 대표로 참여한 왕선펑 아마 6단과 아르헨티나 대표로 참여한 로베르토 알라러프 아마 4단의 대결로 치러졌다. 왕선펑이 흑을 알라러프가 100을 쥐었으며, 153수만의 흑의 불계승으로 끝났다. 굵은 글씨는 대국의 승자를, 기울인 글씨는 시드권을 부여받아 이 회전부터 출전한 기사를 뜻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